안녕하십니까, 정우입니다. 저는 곧 스탠딩 넥스트 유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헝가리로 날아갑니다.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챙겨가야 될 게 많네, 많아. 여기 짐을 다 쌌습니다. 여기 짐을 다 쌌고 힘들다, 힘들어. 떠나봅시다. 렛츠고. 한 12시 반 부터인가, 좀 깨있긴 했는데 고마워에 도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가 고픕니다. 렛츠고. 가봅시다. 갑시다. 잘 도착했습니다. 졸려요. 집에 있는데 할 게 없습니다. 할 게 없어서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아따 많이 들어요. 아우, 머리야. 아우, 머리야. 아, 운동 차근차근 하십시오. 아우, 큰일 납니다. 아시겠습니까? 항상 인정합니다. 근데 여기 거리가 되게 이쁘긴 하다 이게 아침이잖아 지금 좋네 사람도 없고 그냥 걸어가는 거지 마 인생 뭐 있나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직진이다 인생 직진 아이가? 굿굿 육시 육시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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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까지 오묘한 맛은 다 건강식인가 아무도 머리가 추멍기 찍어야지 좋았다 좋았다 이런걸로 이제 틱톡 찍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GCF 못쓰잖아 그럼요 고기 먹으러 가야지 회식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뮤비 너무 기대된다 진짜 세븐 부르는 3D 불렀던 애가 춤을 이렇게까지 또 춰? 약간 이런 역시 BTS 아직 안 좋았다 편역 1티어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끝났어 1,2,3 골든! GUN! JUMP! JUMP! GO! 고맙습니다 안녕 그래 우리 친구 lesen 이렇게 하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